한국국토정보공사 민기 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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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치즈 좋은 쌈! 이따 그릇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어떤 유일하다가 투싱 아! 폭포 이렇게 짖어 먹은 거 다 들 workers 빼야해요 깨끗 хват 멸치 그냥 sunshine 바글바글 끓였죠? 한 번 씻어야 해요 으이차 으이차 다 먹어요 잘 먹어요 소금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멸치 고춧가루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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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Sep 고춧가루 양잎 고춧가루 매실청이예요? 매실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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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간장이예요 매실청 물 물 물 물 물 물 마늘 생강 나는 생각 염물이야 염물 물엿 물엿 물고당 다 넣어야지 불안케 잖아요 소 że WAG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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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해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먹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해요 여기가 미나리도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데 미나리 없어서 안 넣었어요 손으로 30분 매일 굴 파 흰 토마토 토마토 수업 파와 양파는 나중에 들어가야 돼 잘 익은 끝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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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들 닭고리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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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요 젓갈로요 이렇게 쑥 하면 고기가 익은거에요 들어가는게 고기가 익었잖아요 그죠? 안 익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젓갈로 그죠? 감자도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익은거에요 그런 다음에 양파 다 섞어주세요 미나리도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요 없어서요 미나리 안넣었어요 맛있겠다 그지? 이제 멈추를 넣을게요 이제 멈추를 넣을게요 어떻게 같이 넣으면 되지? 2014년이 맵다 ? ? ? 안들 청양고추 강아지 간장 간장 후춧가리도 넣어주세요 양림을 넣어주세요 양림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